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Adobe Premiere CC 2018을 지금 제가 현재 입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여기 이러한 지금 현재 프로그램 모니터 보면은 이런 자막을 넣고 에 비디오와 음악을 넣었습니다 프레임 시켜 볼게요 자 이런 것입니다 길이가 59초 입니다 이것을 출력 출력을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메뉴에서 파일을 터치합니다 파일 터치한 다음에 여기 내보내기 있죠 내보내기를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미디어가 있습니다 여기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내보내기 설정이 있죠 여기에서 자 시퀀스 설정 일치 같으면 시퀀스에서 설정한 것과 일치시킵니다 이거 터치하면은 시퀀스에 다 맞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제대로 자기가 마크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 확장자가 보세요 mpeg 가 되죠 확장자가 mpeg 가 마음에 안 들면은 시퀀스 설정일치를 해제하고 형식에서 h264 랍니다 자세히 를 제가 터치해 볼게요 여기 h264 가 있고 h264가 블루레이 가 있고 h e b c h h265 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개 h264 를 하죠 그리고 사전 설정에서는 자세히 를 눌러 보면은 소스 일치 소스 일치 소스 일치라는 것은 그 편집에서 소스를 사용한 거 동영상 있겠죠 그게 일치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높은 비트 전속률과 낮중간 비트 전속률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이퀄리티 1080p셀 hd 이걸 많이 하죠 이게 요새 유튜브에서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이름은 이거 시퀀스 이름이 그대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해 가지고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 sq 빼버리고 브루나이 일몰 mp4 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자는 mp4 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위치를 g 드라이버에 프리미어 cc 여기 이 볼드에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되겠죠 저장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디오 내보내기에 터치하시고 오디오 내보내기도 터치해야 되겠죠 이렇게 반드시 터치해야 됩니다 양쪽 비디오 오디오를 다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터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약이 나옵니다 여기에 g 드라이브의 골뱅이 프리미어 cc 에서 cc 라는 폴드에 브루나이 일몰.mp4 로 저장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해상도는 1920x1080px 이다 뭐 이렇게 쭉 자세한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본 비디오 설정은 이렇게 여기 묶어 놨죠 그래서 폭이 폭이 위스죠 위스 1920px 높이 하이트는 1080px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는 뭐 여러가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 그대로 했고 다음 여기 보면은 예상 파일 크기가 나옵니다 이걸 출력하면은 145MB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보내기 했죠 내보내기를 터치하면은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내보내기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클릭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출력이 되고 있죠 %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내보내기 설정을 자세히 그 해서 대개 일반적으로 형식은 h264 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프리세트는 1080px 로 hd 로 고화질을 이렇게 합니다 그 외에는 뭐 파일 이름 정하는 거 하고 볼드를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거기에 에 따라서 그것은 그렇게 저 파일 이름을 터치해 가지고 설정하면 되겠죠 자 그럼 내보내기 로써 지금 이제 57% 이렇게 나와 있죠 조금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프리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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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베 프리미어 cc 를 점검해 보니까 여기 이제 브루나의 일몰이라는 글자 있죠 이게 타이틀이잖아요 옛날에 그 프리미어 cs6 에서는 이 타이틀은 따로 있었는데 요사이는 이게 저기 그 타임라인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타임라인에서 t 를 설정해서 입력을 한 후에 여기 효과 이걸 터치하니까 그 타임라인에 대한 지금 현재 출력이 끝났습니다 요 효과를 누르면 누르니까 자세한 것이 나오더군요 자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게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제가 보면 g 드라이브에 지금 토털 커맨드입니다 g 드라이브의 프리미어 cc 란 폴드에서 여기 브루나의 일몰 이라고 제가 여기 아까 생기죠 mp4 로 자 이 플레이 하나 볼 거에요 자 이렇게 자 프리미어 스톱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에 아주 완벽하게 출력이 됩니다 이상 Adobe Premiere cc 에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에 toda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